안녕하세요 로리키미입니다. 2015년 12월 4일날 제 새로운 앨범 3집, 정규 3집 북두칠성이 나옵니다.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고요. 굉장히 오랜만인 앨범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다고 하니 제가 네이버 뮤직 스페셜과 함께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그 이벤트가 바로 뭐냐면요. 북두칠성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단어나 이야기나 사람이나 의미나 무엇이든 떠오른다면 바로 이 동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. 그중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 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댓글들이 있다면 추첨을 통해서 추첨자 한 분과 또 동행자 한 분 총 두 분에게 빕스와 함께하는 리테이스팅 파티 저와 함께 식사를 하는 파티니깐요. 그때 초대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고요. 12월 4일 잊지 마세요. 뿅